박진희 박진희입니다. 박진희 박진희가 멋있어. 박진희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연습생 8년차 박서영. 5년차 박진희입니다. 블랙핑크 언니들 팀에 바로 합류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Q221 그룹에서 거의 7년 가까이 YG가 왜 이런 보물을 놓쳤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Q221 그룹에서의 98년 1월 2일 비 169 비 135, 40 ratifax 나미 잔뜩 Baby love me You and I till we tell we go right away Baby love me Baby love me 네 곁을 지켜줄게 너와 나 끝까지 갈 거야 아아아 baby baby no no day baby baby 나는 없이 난 안 되는 쇼 쇼 쇼 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계속 이렇게 켜봐주셔야 되어야겠죠? 시간 남바 워치 여우 넘버! 안녕하세요, 시켓넘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값진 데뷔 전부터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신인상을 타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 않고 정말 원했던 거라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진 상을 안겨주신 만큼 지금 가요대를 빛내주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처럼 저희가 멋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는 시크릿 넘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넘버 분들도 성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요. 저희 시크릿 넘버를 AAA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각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소속사 가족분들과 가족분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오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들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팬분들 늘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분 좋은 값진 뜻깊은 시작을 저희에게 안겨주신 만큼 앞으로도 더 멋진 선배님들처럼 멋진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시크릿 넘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